현지시간 8일 네이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를 통해 로봇팔 엠비덱스를 공개해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엠비덱스는 네이버가 퀄컴과 함께 협력 개발한 브레인리스 로봇입니다. 브레인리스 로봇은 두뇌에 해당되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분리한 뒤 5G 이동통신 기술로 외부 고성능 프로세서와 팔을 연결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방식과 같이 고성능 프로세서는 외부에 있고 하드웨어만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CES 2019가 첫 번째 참가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 자리 잡은 만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을 속속 공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네이버 랩스를 설립한 이래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현재 일상생활 속에 IT 기술로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지능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PC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환경이 바뀌면서 각종 기술들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만들어낸 기술이 어느 분야에 포함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I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던 것처럼 분명 미래에는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을 알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